가상화폐 지갑 패리티 해킹 2억 8천만 달러 규모 이더리움 거래 먹통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인기 있는 가상화폐 지갑을 해킹해서 일부 코드를 삭제해 2억 8천만 달러 약 3,121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거래를 묶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8일 현지 시각 패리티 테크놀로지 패러디 테크놀로지즈가 호스팅하는 디지털 지갑에 액세스 할 때 필요한 코드가 삭제돼 약 2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거래가 묶여버렸다며 현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버그를 고칠 수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커는 올해 7월 20일 패리티가 선보인 멀티시그 멀티시그 디지털 지갑의 라이브러리 기능의 취약점을 노렸다. 멀티시그 디지털 지갑은 해킹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개인의 지갑에 저장된 가상화폐를 상대방의 지갑으로 전송할 때 2명 이상이 승인해야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멀티시그마 지갑은 불량한 직원이 돈을 갖고 달아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여러 명의 거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그룹이나 단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지갑 안에 거액의 투자금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컸다. 페리티 측은 현재 이번 해킹으로 얼마나 많은 이더리움의 거래가 묶여버렸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는 않았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페리티 지갑 안에 저장된 전체 이더리움의 2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빈 우즈 개빈 우즈 페리티 설립자는 이미 확인된 피해 9천만 달러 1,300억 원을 포함해 현재 약 2억 8천만 달러 약 3,121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즈 드리에가 페리티 개발자는 이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커가 이더리움의 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더리움을 빼돌리려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커 페리티 월렛 침해로 에더윔의 3,200만 달러 잡습니다. 광고 한 달에 39달러에 불과한 핵트 컴에 대한 거래 추천 및 분석 읽기 페리티 테크놀로지스 페러티 테크놀로지즈는 명백한 위반에 따라 인기 있는 멀티 서명 지갑 소프트웨어에 대한 치명적인 보안 경고를 발표했다. 개발팀은 다중 시그마 계약 지갑 버전 1.5 이상에서 이설을 보유한 사용자가 토큰을 안전한 주소로 즉시 전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반은 멀티 시그마 지갑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지갑은 안전합니다. 해커는 32, 100만 횡재 에더스캔 아이오에 따르면 해커는 현재 환율 코인마켓의 당 213달러로 3,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15만 3천 개 이상의 엘테르를 절도했습니다. 페리티 월렛 해킹은 코인대시가 1,000만 달러의 해킹에 뒤이어 ICO를 취소해야 했던 며칠 후 나온 것입니다. DAO 해킹 결국 에더윰 블록체인이 그 당시에 토큰으로 5,000만 달러의 해커를 낳아둠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에텔리움 지갑 페리티 해킹 페러티 해커 S 월릿 에더스캔 ICO에 따르면 15만 3천 개의 에테르가 들어 있습니다. 다중 시그마 지갑에 포함된 비에테르 토큰도 이 취약점에 영향을 받지만 해커는 단지 하나의 토큰 F-U-C-K-C-O-I-N만 훔쳤습니다. 개발자가 자금 확보를 위해 출격 해킹에 대한 뉴스는 크립터커렌시 생태계 전반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페리티 멀티 시그마 지갑에 자금을 저장하는 에더윰 프로젝트는 자금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스웜 씨는 확인 그들은 위반의 4만 4천 개 이상의 ETH를 잃은 날이 없는 카지노와 에이터니티 보유자금뿐만 아니라 해커에게 먹이를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키 CEO 비니 링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토큰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이트 해크루프 드레인 취약성 지갑 페리티는 나중에 해킹 다음 화이트의 그룹 빠르게 더 이상 자금을 해제하기 위해서 해커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멀티 SIG의 지갑을 배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그룹은 현재 대체 지갑을 만드는 동안 보안 지갑에 약 37만 7천 개의 ETH와 33개의 다른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텔리엄 지갑 해킹 화이트의 그룹 취약한 지갑에서 37만 7천 개의 에테르를 구해냈습니다. 와이트 해크루프 은 기금 보유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이 레딧에 명시한 대로 물기가 빠진 다중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전 멀티 SIG와 동일한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취약점이 제거된 다른 멀티 SIG를 생성할 것이며 귀하의 자금을 귀하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스를 지불하기 위해 DAO 구조대에서 우리에게 보낸 기부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우리는 귀하를 위한 멀티 SIG 계약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일단 완료하면 새로운 멀티 시그널 주소를 찾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커의 낙원 패러티 핵은 크립타커렌시 커뮤니티의 일부 코너에서 애더윰과 설리더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트위터 사용자는 패러티 웹사이트에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패러티 웹사이트는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자랑합니다. 코드베이스의 모든 단일행은 주 저장소에 배치되기 전에 적어도 한 명의 전문 개발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 가 완전히 검토합니다. 니테코인 개발자 찰리일리는 이번 사건은 애더유미 해커의 천국임을 거의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싱 시도에 넘어지지 마라. 이처럼 중대한 위반으로 악의적인 개인은 더 많은 자금을 훔칠 기회를 거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과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주의 깊게 분석하여 피싱 공격에 대한 희생물 피하기를 피하십시오. 이 위반 사항은 패러티다 중 서명 원릿 버전 1.5 이상에 국한됩니다. 다른 에테루 지갑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위반 사항은 이 위반 사항은